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장석의 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의 가득이란 말은 완전히 죄로 덮어버린 죄가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리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석의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탄식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홍수로 썰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 가운데서 측면처들을 전부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노아의 홍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의 방법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구원의 방법은 구원의 길이며 축복의 길이며 사망 가운데서도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이 방주는 한쪽의 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구촌에 수많은 크고 작은 배들이 있습니다 화물을 실어난 배, 사람을 실어난 배, 고기잡이 배 크고 작은 많은 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한쪽의 배 이 배를 타지 않으면 전부가 다 전복되거나 어디로 가는지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배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한쪽의 배였습니다 이 배를 가리켜 방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타면 구원이 있습니다 이 방주를 타면 사망이 지나갑니다 이 방주를 타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 방주를 타면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이 방주를 타면 아라라시라는 거룩이라는 뜻을 가진 아라라스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방주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성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상황을 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걸어하리라 노아의 때 그때도 구원의 방주처럼 반드시 하느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는 왜 심판받았습니까? 죄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느 곳을 가도 안전지대는 이 지상에 없습니다 반드시 범죄는 어느 곳이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란 시대가 노아의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때 하느님께서는 이 방주 한쪽의 배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이 사건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정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방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 창세기 기록한 모세를 가리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예수님께서 역시 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여 수미네라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 이름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약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천사가 와서 전해준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느라 말하면서 마리아 요셉에게 전해진 한마디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 구원이시라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예수님의 당신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라면 이 방주름 보금주로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이 방주름 보금주로 예수 그리토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보금 24장 성경 말씀의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장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주 사건은 강조합니다 보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주를 예수 그리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 지키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지키십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 거룩한 곳으로 갑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알아라 그런데 우리의 거룩한 곳은 어디인가요? 천국의 거룩한 곳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정을 하는 내용은 성경은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토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강좌입니다 예배 소설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택하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강좌기를 내가 곧 길이오 길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느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생명의 길이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됩니다 이 방주 사건 그런데 방주에는 특이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대한 배를 만들었으면 이 배에 핸들이 있어야 됩니다 키가 있어야 됩니다 노를 줬던지 해야 되는데 키도 없고 노를 줬지도 않습니다 노아의 여덟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합니다 노를 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망망대해 천지가 물바다인데 지척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나침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느께서는 신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아라라스로 데려가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구원은 내가 노리겨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석이 7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방주를 만든 후에 방주 안에 가축 종류대로 하느께서 들어가게 하시는데 장석이 7장 8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정결한 짐승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이해가 될 텐데 부정한 짐승도 같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방주 심판이 지나가고 이제 홍수가 당에서 사라졌습니다 배는 아라라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라라스에 도착하자마자 이 노아가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새 시대가 열려집니다 새 땅을 밟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아라라스 그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인데 어쩌면 지금 우리는 2019년 신년 새해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제 그 시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마치 아라라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라라스에 도착하자마자 새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새 땅을 밟는 순간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창수기 8장 20절에 보게 되면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부정한 짐승을 죽여야 되는데 정결한 짐승이 죽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를 죽이시지 정결한 자를 죽이실까요? 오늘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정결한 짐승이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 살았습니까? 정결한 희생 제물 때문에 부정한 자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정결한 제물이 죽었습니다 바로 이 보금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정결한 희생 제물은 이 땅에 오셔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정결한 분은 예수 그리스밖에 안 계십니다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으며 로마스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의의는 없나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전부 다 문제투성이 죄투성이입니다 내가 아무리 먼지를 묻히지 않고 살려고 해도 날아드는 이 먼지는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자의에서 타의에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짐승이 정결한 희생 제물 때문에 살아났는데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본래 의로운 사람인가 봐 그 사람은 착하게 살았던가 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정원하지 않습니다 전 성경에서 친손자를 저주한 할아버지는 노아입니다 대단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실수하고 자신 잘못했는데 그것을 자식이 지적했다고 해서 그 손자를 저주해버렸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정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창세기 9장 20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술에 만취가 되었습니다 하체를 벗었습니다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란 아들이 아버지 하체 벗은 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흉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나중에 술이 깬 이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자신의 손자인 바로 함의 아들 가난을 저주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의인이랄까요?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정결한 재물을 하늘 앞에 올렸을 때에 성경은 한 사실을 대단히 중요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얼굴을 보시고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한 적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희생 재물로 덜해진 그 재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땅에 저주가 오지 않습니까? 바로 정결한 희생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희생 재물이 있습니다 희생 재물 때문에 부정한 자가 살아났고 노아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가 활짝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내년에 많은 것을 계획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서가라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에 대해서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몸에 병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낼 수가 없고요 내 가정에 가족들한테 불행이 닥칠 때도 나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땅을 치며 몸부림을 쳐도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막아내질 못합니다 돈 몇 푼 벌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한한 그러한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내년이 되신다면 분명히 때로는 절망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희망의 새 시대는 열려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모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게시록 5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돌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려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돌렸더니 아라세 새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새 땅에 축복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주어지는 말씀이 생육하고 본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 제사를 드린 후에 희생제물이 드러지고 난 후에 그런데 이 희생제물은 반드시 이 제물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2절은 그런데 희생제물로 시작되는 이 축복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아라라세에서 하느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신 후에 희생제물을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영원히 세우는 은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약이란 말은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세상의 모든 계약은 쌍방 조건이 맞아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개 은약을 내가 줄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 은약이 어디서 왔나요? 바로 정결한 희생제물의 피로 인하여 하느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시고 무지개 은약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은약은 피의 은약입니다 그런데 무지개가 서는 자리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시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죽었는데 하느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은 무지개가 서는 이 자리 이 자리에는 다시는 너에게 심판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의 은약인데 신약이 와서 이 피의 은약이 바로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내 피는 은약의 피라 바로 그분이 은약이세요 오늘 그렇다면 이 은약의 피가 되시는 예수 그리토 이제 부정한 자를 대신해서 정결한 짐승이 희생 제물이 되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령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9장 20절에 현류적 여인이 있습니다 이 현류적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현류적 여인이 믿음이 좋아서 주님 데려가서 옷까지 손댔더니 치료가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믿음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진리를 알고 있어요 철저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 옷가에 손댔다는 것은 예수님 몸에 손댔다는 것입니다 몸을 터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당시의 율법으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구약을 소개합니다 신약인은 이 현류증은 구약인은 현류증이 유출병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출병이나 현류증은 같은 병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비기수 15장 전체 내용은 특별히 유출병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출병이 어떤 것이냐면 여인 몸에서 하혈을 하든지 피고름을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12년 동안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병이 바로 현류증이며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사람 몸에 일정량의 피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이 원인이 됩니다 당장 나타나는 것이 어지럼증이나 빈혈이 오게 되고 사람이 기력이 소멸되버립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늘 나란한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피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계속 흘러내린 여인이 주님 옷가에 손 댔을 때 주님 몸에 손을 댄 이 사건은 네비기수 15장 전체 유출병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네비기수 15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출병 환자는 그들이 유출병 환자가 사용하는 어떤 집기든지 심지어 유출병 환자가 앉는 자리도 부정하다 있습니다 이 부정이라는 것은 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출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어떤 집기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고 그 자리에 앉았던 자리에 앉는 것도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혈류적 여인이 주님 몸에 손 대 버렸습니다 부정한 이 여인에 있던 이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 몸에 손 대는 순간 부정한 것이 주님께 가면서 이 여자는 살아나버립니다 이 사건에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여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그는 내가 이 유출병은 혈류증으로 내가 부정한 잔데 내가 만약에 주님 옷가에 손을 대면 주님 몸에 손 대면 이 부정한 것이 없어질 거야 이 사실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지금 성경이 적시 곧 혈류증이 치료됐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부정한 몸을 가지고 주님 옷가에 손 뱉던 주님 몸에 손 뱉더니 이 혈류증 여인의 부정한 것은 주님께로 옮겨지고 대신에 이 여인에게 생명이 돌아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것은 주님이 담당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져갑니다 이 사건을 가르쳐서 베드로정서 2장 24절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좀 더 한 사건을 찾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소녀의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여인을 가르쳐 회당장 딸이라고 했습니다 회당장 이름이 나옵니다 야이로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싸늘하게 씩어버린 시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5장 4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손을 잡으면서 하는 말이 달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소녀여 일어나라 그런데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자마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법으로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민숙이 6장 6절에 보게 되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숙이 6장 7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 사람 몸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민숙이 10부장 11절에 보게 되면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할 것이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이 소녀의 손을 시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수님 이 시체를 잡는 순간 이 죽은 이 여인에게는 사망권세가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신 순간 이 여인을 덮고 있던 사망권세가 주님께서 끌어안아 버리십니다 주님께서 가져오십니다 주님이 담당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사망권세를 거두시면서 바로 무엇을 줍니까? 생명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건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누가 보검 7장 14절에 보게 되면 홀로 사는 한 여인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관이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관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강좌기를 누가 보검 7장 14절에 죽은 이 청년의 관에다가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버립니다 이 사건이 무슨 말합니까? 역시 죽은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고 죽은 시체에 가까이 하면 그것을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된다는데 우리 주님은 자진해서 만지셨습니다 사망권세를 이기십니다 사망권세를 이기십니다 그리고 대신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노하여 사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정결한 재물이 덜어지고 났더니 부정한 자가 살아났는데 바로 여기가 새 시대가 열려집니다 오늘 주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라 말씀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요 나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인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손잡으면 너는 생명이 들어갈 것이고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사망의 조주를 내가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처리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 강력이를 요한유수 1장 철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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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